9월 13일 밤 10시 35분 무렵에 문자메시지를 한통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독자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공병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사님께 알리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서 이 늦은 시간에 신뢰를 무릅쓰고 다시 문자를 남깁니다. 제가 어제 아버지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돈 벌어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루종일 아무도 택시를 안탑니다. 이럴 바에는 김정은이 얼른 통일을 시켰어. 우리나라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맨날 똑같은 음식 배급받아 먹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돈 벌 걱정도 안하고 얼른 김정은이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저씨 그런 끔찍한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게 뭡니까 민주주의 자유경쟁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더 벌어야죠 더 잘 살아야죠 하는 마음으로 일하니까 일도 재미가 있고 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것이죠. 그런 소리 하실 거면 탈남을 하시지 왜 여기 사세요. 탈남 남한을 탈출하는 것을 하시지 왜 여기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탈남을 안해도 남쪽을 탈출하지 않더라도 문재인이랑 김정은이 공산주의로 통일시키는 건데 뭐 이러더라고요. 공부하셨으면 그 순간 제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문정부가 노린 것이 이런 거였구나. 중국인을 받아들여서 코로나를 확산시켜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빈부격차 양국화를 벌어지게 해서 사회분열을 일으키고 그쪽 방식으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공박사님 저는 어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문정부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쪽 방식의 통일을 꿈꾸는 게 하는 게 바로 문정부의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박사님 이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읽고 지나친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판단은 내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밤에 받았던 문자메시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내신 분이 걱정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걱정은 그동안 깨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법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이나 제도 뻔하게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부작용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고쳐서 더 낫도록 만들지 않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문자를 보내신 분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꽤 있을 것입니다. 대개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모두가 조금씩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고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달리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면 나라나 나라의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랫동안 집권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국민들 가운데 꽤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확단을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흉중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전망은 해볼 수 있고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고 충분히 예상을 또 해볼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런 것입니다.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국민들 가운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세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람들을 국민들을 만들어 가는 정책이나 제도를 많이 쏟아내면 양산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겠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세상을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현재 집권 여당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낮은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땅의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봅니다. 9월 13일 날 공병호 tv는 개똥철학 파괴적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의 내용은 자기 자신의 친화치기에 중심적인 그런 경제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집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정책이나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그 피해가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리일이라는 남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개똥철학이 아닙니다. 공방사님 제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철학은 개똥철학이 아니라 서민을 어렵게 하고 중산층을 파괴시켜서 저들만의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똥철학에서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가뜨리는 확고한 목표를 다지고 차근차근 다져가는 무서운 논리입니다. 마냥 개똥철학이라면 나쁜 결과를 보면 벌써 고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터 리일님이 제가 내놓던 개똥철학이 파괴적이다 이런 방송을 보고 좀 가혹한 그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세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또 나라가 주는 찔끔찔끔 주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을 자꾸 늘려라 이것이 통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고 나면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고 그것이 정상적인 정치인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제가 날이 갈수록 보기에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장기직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설령 국민들의 삶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내려앉고 붕괴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별반 개의치 않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의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신 한 분의 의견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더욱더 관심있게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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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